전망 좋은 신축하 올 리모델링 원룸이 있다길래 구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를 사랑하고 구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 삼성 구미 캠퍼스 인근으로 현관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 입구에 배치된 구미 원룸 대비 1.5배 넓은 주방. 홈옵션의 더블 침대, 붓박이장까지 갖춘 넓은 방. 팍 트인 전망, 화이트톤 히트리온의 깔끔한 방.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베란다, 주방, 일자형 구조. 채광 좋은 분리형 베란다. 한평 눈치탓 고급스러운 욕실. 보증금 200, 월세, 관리비 포함 월 33만원. 전망 좋은 대형 리모델링 원룸.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미가 담긴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